이게 저희 직접 여러분께 보이고 있는 저희가 정말 원물 그대로의 참깨거든요. 이 참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. 100% 국내산 좋은 참깨가. 너무 아깝잖아요. 그리고 너무 좋은 제품인데. 그리고 특히나 우리 참깨 여러분들 좋은 거 알고 계시죠? 우리가 몸에 먹었을 때도 너무 좋지만요. 특히나 참깨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.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게 들어있거든요. 그 항산화 기능을 먹었을 때도 너무 좋지만 우리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기능을 피부에 바른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? 그거를 알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 원물 그대로 65%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피부에 조금 더 건강한 피부 그리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을까를 두고 직접 개발한 저희 오일 아리아고요. 비건 인증, EWG, 그린 등급 그리고 CP, MP, FDA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.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가 너무 좋다는 거죠.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에 들어있던 원료를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거든요. 안에 들어있는 원료가 너무 좋고요. 다 자연유래 성분만 넣었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피부에 스며들고요. 그리고 피부가 보습력도 너무 좋지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원료로 다 넣었다는 거 원료는 믿고 들어오셔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일단 다 깔아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